미국과 캐나다의 폭염과 산불, 유럽, 중국, 인도의 폭우와 홍수 올여름 지구촌 곳곳에서 물난리 또는 불난리가 발생해 세계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딴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의 상태를 진단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덮친 산불이 며칠 사이 네바다주까지 퍼지며 약 6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고 주민 수만 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은 산불, 상위 10건 가운데 9건이 최근 10년 사이 일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름이 더 길고 뜨거워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유럽과 중국 등지를 덮친 폭우 역시 뜨거워진 지구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지상의 수분을 머금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 폭우를 유발하는 적난 운이 되기 때문이죠. 서유럽에서는 독일과 벨기에를 덮친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일어나 200여 명이 숨졌고 영국 런던에서도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도로가 온통 물에 잠기는 난리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원래 지구의 기온은 수십만 년 주기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지만 18세기 인류의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 배출, 집중 농업으로 인한 메탄가스 농도 증가, 그리고 삼림벌체에 따른 산소 공급 저하 등의 이유로 지난 13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0.85도가량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는 21세기 마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5도가량 상승해 해수면이 최대 98cm 높아지고 현생 동식물의 30% 정도가 멸종할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를 비롯한 세계 주요 20개국 G20 대표들은 최근 이탈리아 나폴리에 모여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지구촌의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Terminator 6